안녕하세요 마이클입니다. 신용영어 천재한 2학년 3과 2번째 커뮤니케이션 matters 시작해보도록 하죠. 자 챕터 1 아니고 챕터 2죠 두번째 시간입니다. 두번째는 communicating without words 뭐죠 words라는 말은 단어란 뜻이겠지만 말이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돼요. 즉 말없이 의사소통하기 communicating without words 말없이 의사소통하기 3과 두번째 시작 professor smith라는 사람이요 교수님이죠 professor prof. 줄임말을 이렇게 씁니다. 미스터 미세스가 가장 대표적이죠. 줄임말 mr 교수 프로페서 스미스 hello class 안녕 it's time 시간이야 뭐 할 시간이다 to continue our discussion 우리의 토론 우리의 회의를 계속할 시간이죠. on 뭐에 대한 discussion 입니까 communication and culture communication and culture 자 의사소통 과 문화에 대한 discussion을 이어갈 시간이다 오늘 today our topic is 우리의 주제는 nonverbal communication 자 이 단어가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 중요한건 nonverbal 이란 뜻인데 verbal 발음이 vb 이렇게 되죠. verbal 하면 말로 하는 걸 verbal 이라고요. 말로 하는 거 음성 사람이 사람에게 말로 하는 걸 verbal 이라고 하고 none이 붙었으니까 없는이죠. 그러므로 말로 하지 않는의 뜻이 됩니다. 즉 비언어적 의사소통 비언어적 언어가 엄취하는 커뮤니케이션 이 오늘의 topic or 또는 expressing 표현하기죠. ideas 생각을 표현하는 건데 without words 그 말이 같은 말이죠. 말 없이 생각 표현하는 거 자 뭐 느낌이 와요 자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바로 몸으로 하는 거겠지 그죠 눈빛 손짓 발짓 이런 거 표정 이런 거겠죠 can anyone give me 할 수 있겠냐 자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라 뜻이죠 can anyone give me 나한테 좀 줘볼래 an example yeah of this 자 이것에 예를 좀 줘볼래요 말해볼까 harry가 얘기하죠 the ok sign 이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ok 말 그대로 그 엄지와 검지를 둥그럽게 말아서 ok sign 말인가요 이런 말이죠 the ok sign professor smith yes the ok sign is a common gesture 자주 일반적인 일상적인 common 보통의 gesture지 라고 얘기하죠 몸짓 in the u.s and korea 미국이나 한국에서 it means ok sign이 뭘 의미한다 all right 좋아 괜찮아 다 좋아 all right 이런 걸 의미한다 근데 말이야 but the gesture 그 몸짓 doesn't mean 의미하지 않아 the same thing 같은 것 in all cultures 모든 문화에서 같은 걸 의미하진 않지 there is famous photo 자주 유명한 사진이 있어 there is 누구의 bill clinton who 이 사람이 누군지 얘기해 주는 거죠 was 뭐였다 president 대통령 of the usa 잘 알죠 bill clinton 미국 대통령 자 미국 대통령 from 언제부터 1993 to 2001 93년부터 2001년까지 8년 동안 대통령한 미국 대통령 자 이 사람이 뭐하고 있는 사진이냐 making 만들고 있는 모습이죠 the ok gesture ok gesture를 만들고 있는 빌 글린턴 사진이 한 장 있어 그리고 this photo 이 포토 이 사진이 caused 약이 시켰다 만들었다 라는 얘기죠 some confusion confusion confusion이 뭐야 혼동 혼란 이란 뜻이 되죠 혼선을 빚었다 뭐 이렇게 우리나라 말 어렵게 얘기할 수 있겠지 in other countries 다른 나라에서 다른 나라들에서 한두 나라가 아니네요 혼란을 일으켰는데 like 어디와 같은 나라냐 러시아 같은 나라 쉼표 where 거기가 어디냐 러시아는 this gesture means 이 gesture는 뭘 의미한다 제로 빵을 의미한다 라는 거죠 그러니 미국의 대통령이 영을 나타내고 있다 야 쟤 뭔 얘기하는 거냐 빵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자 파울로라는 친구가 in my country brazil 자 내 나라 브라질에서 this is 이것은 뭐다 really offensive gesture offensive 하면 적대적인 또는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뭐 적대적인 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문맥상 뭐 무례한 제스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offensive한 제스처예요 오케이 무례한 아주 적대적인 표현이다 제스처다 라는 거죠 when i first saw a photo 처음 내가 이 포토를 봤을 때 i was shocked 충격 먹었어요 저는요 i was shocked i was shocked 충격 먹었다 자 교수님이 말씀하십니다 thank you for your comment 너의 코멘트 코멘트는 이제 어떤 말에 대해서 덧붙이는 말을 코멘트라고 하죠 말이라고 그냥 해석해도 되죠 너의 코멘트 고마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교수님이 gestures 몸짓들은 have 가질 수가 있단다 different meanings 다른 의미들 in different countries 다른 국가들에서 different meanings different countries 또 다른 type of 또 다른 type 종류죠 또 다른 타입의 non-verbal 비언어적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은 is physical distance 중요한 명사가 또 등장했죠 두 번째 내용은 physical distance 입니다 뭐냐면 physical 뭐 앞에도 나왔지만 신체적 몸과 관련된 걸 physical하다 라고 얘기하죠 신체적 거리에요 몸과 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 어떤 거리 이것이 또 다른 non-verbal 커뮤니케이션 중 하나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사람과 사람이 붙어있고 떨어져 있고 이런 거에 생기는 어떤 의사적 표현이 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친한 사람은 내 옆에 앉아야 되고 좀 안 편한 사람 모르는 사람은 한 자리 멀어져야 되는 거고 이거랑 비슷합니다 내가 교회를 갔는데 좌석에 앉았어 친한 친구가 내 옆에 앉았어 친한 친구면 어떻게 앉아야 돼요 가까이 앉아야 돼 그래야 뭐 아무 이상이 없는 거야 근데 그 친구가 그 한 뭐 한 1미터 이상 떨어져서 나랑 거리를 두고 앉았어 그럼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해 쟤 나한테 삐졌나 이런 생각을 하죠 반대로 교회에 앉아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더니 어 멀찌감치 떨어져 앉아야지 정상인데 그 사람이 내 옆에 탁 달라붙어 앉아 그럼 무슨 생각이 들지 불편하지 게다가 여자인 경우에 남자가 옆에 탁 앉는다 그러면 이 사람 뭐야 사이코야 두려움 마저 들죠 반대로 남자가 앉아 있는데 여자가 옆에 자기 옆에 모르는 사람이 이쁜 사람이 없어 딱 얘 나 좋아하나 이렇게 이것이 바로 자 말하지 않는다도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바로 physical distance입니다 it means 이것은 의미한다 how close with it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얼마나 가까이 close 근접한 해드시죠 with it 우리가 앉느냐 or stand 서느냐 to 누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선생님이 방금 설명한 거예요 how close with it or stand to other people cultures 문화는 create 만들어냅니다 뭐를 the idea 생각을 만들어내요 문화가 of 뭐의 personal space 개인 공간이에요 나만의 personal space라고 해요 이 공간 안으로 누가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면 심지어 아는 사람이라고 해도 문화적인 거에 따라서 들어오면 불편해지게 되는 거죠 그걸 personal space라고 합니다 that is 즉 즉 이라고 해서 기억하면 돼요 an invisible circle 자 invisible 최근에 영화 영화가 있는데 vision 이란 단어에서 눈에 보이는 걸 vision 이라고 하죠 visible 하면 눈에 볼 수 있는 이란 뜻이고 반대말은 invisible 눈에 보이지 않는 이란 뜻이에요 자 personal space라고 하는 건 즉 뭐다 눈에 보이지 않는 one circle around you 네 주변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one 이라는 거죠 when someone comes 누군가 into 옵니다 어디 속으로 your personal space 너의 개인적 공간 속으로 들어오게 될 때 you feel uncomfortable 불편함을 느끼게 되겠죠 그러나 the size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러나 크기 뭐해 the circle 그 원의 크기는 depends on 달려있다 culture 문화에 달려있다 문화에 따라 각각 다르다 이런 말이 되죠 let me show you 내가 보여줄게 자 이거 이 말은 좀 설명을 구체화할 때 자주 let me show you 어떤 건지 보여줄게 이런 말이 되죠 amy 부르는 거죠 amy 학생 그리고 talk toward 그녀에게 말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ok 좋아요 now 자 이제는 take a step forward towards Samantha take a step 하면 한 걸음을 걷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런데 toward 어느 방향을 향해서 Samantha Samantha를 향해서 한 걸음 더 가라 이런 말이 되겠죠 그리고 keep talking keep ing 계속 말하다 그리고 계속 말하는 걸 계속 말하세요 뭐 쓸데없는 얘기를 막 하겠죠 야 너 정말 이쁜데 말이야 내가 어제 밥을 먹었어 이런 얘기를 계속 주절주절 떠들고 있는 거야 시킨 거죠 스만다 그런 다음에 사만다한테 얘기하는 거였죠 사만다 학생 stay where you are where you are 네가 있는 곳에 그냥 머물러 있어요 불편하더라도 뒤로 물러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고 나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how did I feel 그것 자 대신 나타내는 건 뭐예요 자기는 가만히 서 있고 에이미가 자기들한테 걸어 가까이 다가와서 말을 계속하고 있는 그것 how 어떻게 did I feel 그것이 느껴졌나요 스만다 야 그게 어떻게 느껴졌지 그러자 사만다가 와우 아 이런 말이죠 there was uncomfortable 정말 불편했어요 그거 참 uncomfortable 불편했어요 I kept ing 하면 계속 뭐뭐 했다 자 저는 kept wanting 계속 원했었다고요 to move away move away 하면 멀리 떨어져 이동하는 거죠 move away 나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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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말이야 한 걸음이든 두 걸음이 됐든 move away 하려고 하는 걸 계속 원했어요 라는 얘기죠 교수님 아 진짜 불편해 가지고요 저 계속 움직이고 싶었다고요 이런 얘기 되죠 professor smith가 얘기합니다 exactly 정확해 exactly 맞다 정확해 amy는 was amy was stepping step 하면 걸어 들어가다 into를 써서 어디 속으로 걸어 들어가다 자 과거 형태를 썼으니까 그 과거의 그 상황을 진행하는 형태로 설명하는 거예요 뭐예요 amy가 stepping into your personal space 너의 개인 공간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중이었어 라는 얘기죠 정확해 사만다한테 얘기해 주는 거죠 네가 불편했던 건 amy가 너의 personal space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죠 in some cultures 몇몇 문화 속에서는 standing that close that 여기서는 그렇게라는 부사로 쓰인 거예요 그렇게 close 가까이 standing 서 있는 것은 would feel natural 어떤 문화에서는 뭐 할 수도 있다 natural 자연스럽게 느낄 수도 있어 라는 말이 되겠죠 for instance 예를 들면 in many 많은 Latin American countries 이탈리아를 시작으로 멕시코가 될 수도 있겠죠 많은 라틴 아메리칸 나라들에서 it's expected 그것은 예상돼 기대돼 즉 그렇게 일어나는 일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야 it's expected 예상되어지는 거야 라는 뜻이 되겠죠 가까이 서는 거 옆에 오는 거 아주 natural한 거야 라는 얘기죠 but to you 근데 너에게 it felt uncomfortable 너에게는 그것이 불편하게 느껴졌어 that's because 그것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이지 it's normal 그것이 평범한 아주 정상적이기 때문이야 뭐가 to stand further away 자 여기서 far far죠 멀리 떨어진 그런데 거리상 더 떨어진의 비교급은 further ok stand further away 좀 더 멀리 떨어져 서 있는 것 in your culture 네 문화 속에서 그것은 정상적이기 때문에 너에게는 불편하게 느껴진 거야 라고 교수님이 잘 설명해 주시는 거죠 자 계속 이어갑니다 next 다음으로 let's talk about 뭐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 the third type 세 번째 종류의 non-verbal communication 자 비언어적 의사소통 바로 eye contact 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첫 번째는 클린턴 대통령의 ok 사인을 보고 손짓하는 거 그것으로 제스처의 차이점을 첫 번째로 얘기했고 두 번째 방금 한 거 개인 공간 안 보이는 써클 이었죠 자 세 번째로 얘기하자고 한 것은 eye contact 바로 눈 마주치기 입니다 in this area 이 영역에서 라는 말은 이 eye contact를 다루게 될 이 영역에서 cultures 문화 can be completely the opposite 문화들은 어떻다 일 수도 있는데 completely 완전히 the opposite 이게 더 플러스 명사의 형태가 돼서 정반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역 즉 눈 마주치기 안에 있어서 만큼은 문화 속들 문화 각각 문화들이 완전히 정 반대일 수도 있다 for instance 예를 들면 in Asian countries 자 아시아 국가에서 it 그것 눈 마주치기는 tends to 자 뭐 할 경향이 있다 tend to 동사하면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자 눈을 마주치는 것은 tends to be 뭐 인 경향이 있다 dis respectful respect 라는 말은 존중하다 respectful 하면 존경하는 이라는 뜻이면 반대로 dis는 경멸하다 라는 뜻이죠 자 즉 eye contact 하는 것은 경멸하는 것 경멸하는 것의 경향을 띨 수 있다 즉 경멸하는 경향이 있다 be disrespectful to look 자 그것 자 여기서 eye contact을 이야기하는 것 투부정사 뒤로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 look directly 직접적으로 바라보는 거요 into 누구 속 어디 속 the eyes 그 눈 of an older 더 나이가 많고 respected person 존경 받는 사람 자 나이도 많고 존경 받는 사람의 눈 속 into look directly 직접 바라보는 것은 뭐로 여겨질 수도 있다 뭐 하는 경향을 띈다 dis respectful 그러니까 경멸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를 멸시하는 거지 무례하다 그렇게도 연결할 수 있는 거죠 경멸한다 무례하다 그 사람을 존경하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나이도 있으시고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그죠 그 사람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거 아 이런 말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야린다 그죠 눈 깔어 이럴 때 그 눈 그 우리 그 Asian country에서는 바로 respectable 한 거죠 그래서 잘못 쳐다봤다간 길거리 가다가 그죠 아무 생각 없이 잘못 쳐다봤다간 맞을 수도 있습니다 however 그러나 in North America and Arab countries 자 북 아메리칸들 그리고 아랍 국가들에서는 the exact opposite 자 정확한 반대가 is true 사실이다 즉 반대로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것이 필요하다 라는 거죠 in this countries 이 나라들에서 eye contact은 means 의미합니다 respect and attention 존중과 존경과 그리고 attention 주의 기울임 주의를 기울임 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so 그래서 it's a good thing 좋은 거예요 ok can anyone think 자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있을까 of another type of 다른 종류의 non-verbal communication 자 다른 종류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있어 라고 또 물어보시죠 이네일즈 라는 친구가 대답합니다 is it hugging 허깅이입니까 허깅이 주어예요 허깅이 뭐입니까 a type of communication 대신 의사소통의 종류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허깅도 의사소통의 종류에요 라고 질문합니다 when i was an exchange student in japan 자 얘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대충은 어쨌든 뭐 그죠 동양사람은 아닌 거 분명하다 그죠 내가 뭐였을 때 exchange school 하면은 교환학생이에요 대학교에서 학교와 외국의 학교랑 교환학생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 시험 봐가지고 몇몇 학생들 학기를 인정해주는 교환학생 제도라는 게 있어요 일본에서 내가 교환학생 이었을 때 i visited a home 내가 집을 방문했죠 누구 a japanese friend of mine 내 일본 친구 한 명 그죠 내 친구 중 일본 친구의 집에 방문을 했었다 when i entered 집에 들어갔을 때 의미겠죠 내가 들어갔을 때 i tried to greet 인사하려고 노력했어요 시도했어요 i tried to greet her mother 엄마에게 인사를 드리는 거죠 by ing 방법 hugging her by hugging her 그녀를 안아주는 거죠 안아주면서 인사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as i 뭐처럼 i always did 내가 항상 했었던 것처럼 with my neighbors in mexico 멕시코 친구군요 멕시코에서 이웃들에게 항상 했던 것처럼 그럼 hugging 하면서 엄마에게 인사를 하려고 했죠 mother however 근데 그녀의 엄마가 got embarrassed got embarrassed embarrassed 하면 당혹해하다 아니면 부끄럽게 하다라는 뜻으로 수동의 형태로 감정이니까 get embarrassed 그러면 당혹하다 당황해하다 근데 엄마가 굉장히 당혹해 했어요 got embarrassed 되어줬죠 it seemed like 그거는 뭐처럼 보여졌냐면 seemed like 뭐처럼 she didn't know 그녀가 모르는 것처럼 보였어요 how to respond 응답하다 대답하다 반응하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how to respond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만약 마치 그녀가 모르는 것처럼 보였네요 너무 당황해서 엄마가 그죠 자기를 갑자기 안으니까 그러자 교수님이 말합니다 yes 맞아 there was a form of 자 그것이 바로 뭐다 a form 형태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의 한 형태야 and 그리고 that stories 그 이야기는 바로 a good example 좋은 예구나 of a cross-cultural misunderstanding 크로스하면 교차 cultural 문화간이에요 문화간 그러면 cultural 문화의란 뜻이고 크로스는 가로질르는 거 서로 교차하는 거니까 서로 다른 문화간 misunderstanding 오해의 좋은 예의다 hugging 주어로 쓰였어요 안기죠 안기 허그 허깅하기 안기는 involves 포함시킨다 involved 연류하다 연류시키다 포함시킨다 관련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뭐를 touching 접촉을 얘기하죠 신체 접촉 hugging은 involves touching을 포함하고 있는데 쉼표 which 그것은 is the fourth and final type of number of communication 바로 네 번째 fourth 네 번째이자 마지막 타입 마지막 타입 의 바로 비언어 언어 소통 그것이 바로 뭐다 touching hugging 이것이 되는 거죠 the rules 규칙들 for touching 바로 신체 접촉에 대한 the rules 규칙은 are different in different cultures 달라요 다른 문화 속 말 그대로 그렇죠 신체 접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규칙이 있을 만큼 이 부분은 조금 더 예민하죠 예를 들면 in countries like 멕시코 프랑스 이널리 와 같은 나라들은 hugging or kissing 안아주거나 가볍게 kissing 하는 것은 is natural 자연스럽습니다 when exchanging 교환할 때 greetings 인사를 얘기하죠 when exchanging greetings 인사를 교환할 때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만 in countries like Japan 일본과 같은 나라에서 people 사람들은 don't usually touch 보통 손대지 않아요 each other 서로 when 뭐 할 때 they meet 그들이 만날 때 서로 닿지 않습니다 라는 뜻이죠 자 미스터 스미스가 말합니다 as we've discussed 결론이에요 자 우리가 have pp 자신까지 쭉 서로 의논해 왔던 것처럼 there are 있다 four types of 네 종류의 네 가지 종류의 numberable communication이 있어 gestures 몸짓 personal space 개인 공간 개인 영역 eye contact 눈 마주치기 그리고 마지막 touching 접촉이죠 like just like words 말들 말하는 거 단어들 말하기들 처럼 just like words they differ 동사로 다르다 ok cross cultures 문화를 넘나들며 문화 사이 달라 let's keep that in mind 요거 기억합니다 keep in mind 하면 마음 속에 간직하다 즉 기억하다 기억해두다 이 뜻이에요 let's keep 이니까 기억해두자 that 그것을 기억해두자 in mind 인거죠 위의 내용을 말하는 거겠죠 자 위의 내용을 마음 속에 간직해 주자 so 그래서 we can avoid 우리가 피할 수 있어 뭐를 misunderstanding 오해들이 되겠죠 우리가 오해를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 오해들을 피할 수 있고 그리고 develop 발전시켜 갈 수 있어 good relationships 좋은 관계죠 자 이래서 3과도 마무리를 해보았습니다 꼼꼼하게 잘 연습하고 준비하고 마무리하고 읽고 쓰고 오케이 시간은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지금 중요한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조금 어렵더라도 책상 앞에 앉고 그 시간에 막 하기 싫어 이런 마음 말고 그냥 하는 거야 하고 지루하면 좀 쉬었다가 또 한번 엉덩이를 책상에 붙이는 그런 지혜로운 시간으로 잘 활용하기를 바랍니다 수고했어요 수고했어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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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